뭐하냐? 야 수급날이면 말하기 전에 딱딱 줘야지 이 새끼가 오늘 또 겁대가리가 완전 김밥 싸들고 소풍 같구만 하이바 한번 확 시바 한번 찍어줄까? 어? 됐냐? 이 ㅅ말라며 너 그린 거 뭐냐? 봐봐 여자 같던데 아니야 치워 봐 이 새끼야 오 짖는데? 제법이네 봐봐 새끼야 누가 갔냐? 그럼 놔둬 이런 이 ㅅㅂ 치워봐 치워보라고 아 나 이 새끼가 쫑따고나게 시바 진짜 치워 치워버린다 아 형 저 우리랑 같이 짤짤해 시바 진짜 하나 둘 셋 너너너너네 왜 이런 시바 새키 센데 아 세키 바짝 쫄아갖고 이 ㅅㅂ 다음번에 진짜 찍는다 조심해라